그럼 그때 우리 동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드디어 정역이 발표됩니다. 이 정역은 조선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부 대선 성사가 발표한 하나의 동양역입니다. 그런데 주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역에 대한 좋은 강의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귀 8개와 문항 8개가 융합해서 정역 8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복귀 8개는 공간 배치였잖아요. 바다가 어느 쪽 남동 쪽에 있고 산이 북서 쪽에 있고 공간 배치였잖아요. 그다음에 문항 8개는 시간에 따라 회전하는 방향이 있었죠. 그래서 추나 추동으로 이렇게 즉 시간의 8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아인슈타인의 3차원 공간에다가 1차원 시간을 보태서 4차원 시공간이 나온 것처럼 복귀 8개와 문항 8개가 합쳐져서 정역 8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역 8개에서는 다시 하늘과 땅이 다시 축을 잡게 됩니다. 문항 8개에서는 옆으로 밀려났었죠. 상극의 8개에서는 밀려났었는데 다시 정역 8개에서는 천지가 방향을 잡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아니고 지천이 됐어요. 위에 지가 있고 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손, 5건, 9이, 8관, 3태, 4감, 10건, 6진이 있습니다. 즉 9와 10이 들어오고 2, 7이 없어요. 2, 7이 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정역은 특성이 이제는 천문학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인 한국 시절에 천부경이 나오고 환웅 배달 태우 복희 시절에 하도와 복희 8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하나라 초기에 낙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을 때 주문왕이 문항 8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역 8개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역이 완성됐다가 조선 말에 되면서 이 두 8개가 선천 8개라면 후천 8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역이 나올 시기에는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천문학 르네상스라든가 그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이나 이런 우주의 구조가 다 밝혀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로 나온 정역은 상당히 천문학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역은 현재도 계속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조선 때만 말기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이 우주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 말에 나와 있던 깃발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딱 보시면 이거 문항 8개구나 아시겠죠. 왜냐하면 일단 천지가 옆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항 8개하고 낙서죠. 문항 8개하고 낙서를 이용해서 만든 깃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군기예요. 조선 말의 군기인데 이렇게 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다 하면 최소한 사서 3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서 3경의 맨 마지막이 시경, 서경, 역경, 역경인데 역경이 주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선비들이 다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깃발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채로운 것은 북두칠성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꼭 북두칠성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디자인된 거의 심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칠자가 나오면 꼭 북두칠성으로 디자인했다. 이런 것이 아주 좀 이채롭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운데 태극이 들어오기 이전의 깃발인데요. 어기면 황제 임금님 깃발이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문항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대니의 태극기라는 국기입니다. 고종께서 미국 외교관 대니한테 하사한 국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복희의 태극과 똑같이 생겼죠. 지금 반원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태극기는 그건 디자인된 거지 우주의 원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에 본격적인 복희가 그렸던 태극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우리 사괴가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말의 국기만 보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의 우주론이 있었다. 그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역사 광복 못지않은 우주론 광복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배달결의 우주론 광복. 첫째 주역은 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주나라역, 중국권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역의 괴사나 효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역을 기술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황제헌원이 치유를 잡아주겠다. 이런 기술이 그냥 태연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의 춘추사관의 입각에서 적힌 것들을 다시 또 묘사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상주까지는 지배계층이 다 우리 동의주역이었습니다. 동의주역이었고 그래서 주역을 기술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다시 기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후천정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역하시는 분들이 주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복희팔계가 선천, 문항팔계가 후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후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종교하고 정면으로 상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역을 이용해서 후천을 다시 인정해야 됩니다. 즉, 앞에 복희팔계와 문항팔계 시절을 통틀어서 선천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후천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과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역이 완성된 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K-코스모스로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K-히스토리, K-스피릿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K-코스모스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부경이 기술하는 우주 그다음에 우리 정역이 기술하는 우주는 K-코스모스의 형태로 세계에 보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역 사상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정역의 후천개벽 사상이 바로 동학혁명에 기여하게 됩니다. 동학혁명은 민초들의 꿈이죠. 그래서 동학혁명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결정적 사상은 우주론입니다. 정역 우주론이고요. 1860년에 최재우의 천상문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동경대전의 포덕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동학은 시천주 조화중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유명한 포덕문으로 기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동양우주론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역은 바로 우리 특히 우리나라 K-코스모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에 동학은 정역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향적산이 바로 김일부 대성사가 머물던 곳입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산 중턱에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주만 공부하고 도만 닦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신기한 것은 그 옆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바위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랐더라고요. 이거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김일부라는 분은 단순히 역학의 대가였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도 상당히 많이 알아서 책력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세 지동설이 정립되면서 서양과 동양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야기가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양과 동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양과 동양에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